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오늘은 쓰기 제1부분 23번째 강의 빗자문으로 만나게 될텐데요. 빗자문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아 뭐가 뭐보다 더 크다 이런 문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회화에서도 여러분 여러 번 봤을 것 같아요. 이 문장 형식은 안 배울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HSK에서는 빗자문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문장 배열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빗자문은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뭐뭐보다 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뒤에는 대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치사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b를 중심으로 대상 1, b 대상 2가 나오고 그 뒤에 수를 어떠어떠하다 라는 게 나오고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앞에 갭을 설명하는 high, 뭐뭐보다 더, 꺽, 훨씬 이러한 부사들이 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빗자문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빗자문은 이렇게 풀어서 들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문제 바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수로 앞에 자주 쓰여요. 뭐뭐보다 더 라는 그 갭을 설명해 주고요. 훨씬 모모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도파, 직역하면 뭐 두 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해석해 주시면 되고 정, 형용사로 길다 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동일하게 위에 있는 어휘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더, 그녀의 이니까 더 자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관영어 때 배웠지만 이 구조조사 더 가 있으면 뒤에 명사가 올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뒤에 더 자 생략할 수, 더 뒤에 오는 명사가 생략되어지기도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단어 하이, 뭐뭐보다 더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워다 도파, 나의 머리카락이 되고 그 다음 비, 네, 비가 나오면 반가워야 돼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니까 아, 비자문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마지막 단어 정, 이게 지금 형용사, 네, 수러가 되네요. 그러면 스텝 2,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녀의, 더, 나의 머리, 뭐뭐보다, 길다예요. 나의 머리는 뭐보다? 그녀의 것보다 사실상 타더 뒤에 도파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와야 돼요? 나의 머리는 그의 머리보다 길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워더 도파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구체적인 것이 항상 먼저 나오고 앞에서 한번 설명했으므로 타더 뒤에는 도파를 써줘도 되고 또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워더 도파, 나의 머리카락이 비, 뭐뭐보다? 타더, 그녀의 머리카락보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중복되고 있으니까 생략된 거고요. 내 머리카락이 그녀보다 길어요.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플한 형태인데 이때 수로 앞에 더, 훨씬 이라는 그 정도를 강조해주고 싶으면 하이 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워더 도파, 비, 타더, 하이, 나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머리카락보다 더 길다.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에이건, 비, 이앙이에요. 에이와 비가 똑같이 뭐뭐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앙으로 끝나기도 해요. 나는 너랑 똑같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키는 너의 키와 똑같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수러, 형용사나 동사구가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너의 얼굴과 똑같이, 나의 얼굴은 너와 똑같이 예뻐. 라고 한다든지, 나는 너랑 똑같이 중국어를 배워 이러한 형용사 혹은 동사구가 올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문장을 통해서 봐야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 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한 번 정의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건, 비, 이앙 비교문은 모모와 모모가 같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이앙 뒤로 수러, 형용사 혹은 동사구가 오게 되면 모모는 모모와 같, 똑같이 모모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네, 이렇게 풀면 저도 학생 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문장을 통해서 아,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거든요. 그럼 바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휘예요. 피아오리앙 피아오리앙은 예쁘다라는 뜻이고요. 끈,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과 라는 의미고 마마 네, 마마가 되면 엄마가 되죠. 그 다음 이앙 이앙은 똑같다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뉴열 그러면 딸이 되죠. 그러면 이 어휘들을 가지고 문장 배열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이제 어휘들은 위의 것이에요. 피아오리앙 예쁘다 어? 형용사네 수러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끈, 마마 엄마와 그래서 껀 앞에는 뭔가 누구누구와 이니까 대상이 오겠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앙 이앙은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수러도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피아오리앙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이앙 피아오리앙 똑같이 예쁘다 이걸 한 번 떠올리면 좋겠고요. 뉴열 뉴열이 되면 딸이 되죠. 그러므로 뉴열 대상 1이 되고요. 끈, 마마 엄마는 딸은 엄마와 어떻게 똑같이 어떠하다 피아오리앙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뉴열 끈, 마마 이 양 피아오리앙 딸은 엄마와 똑같이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전략 두 개를 우리가 다뤘어요. B를 사용한 이제 빗자문이랑요. 여기서 이제 빗자문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것들 형식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두 번째로 A 건 B 이 양 점마점마 양 이걸 배웠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적용문제 바로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적용문제예요. 첫 번째 단어는 하이 부사로서 더 뭐뭐보다 더 라는 뜻이고 니엔 칭 네 연령이 가볍다 라는 뜻으로 형용사 젊다가 됩니다. 그럼 이 여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배열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배열해 주실 건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왕 라오슈 왕 라오슈는 왕 선생님이고요. 하이는 더 비니 너보다 그 다음 니엔 칭 젊다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비자가 있으니까요. 비를 중심으로 대상 1과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로를 잡는 거예요. 젊다예요. 그러면 남는 게 하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번 꼼꼼하게 볼까요? 왕 라오슈 왕 선생님은 비니 너보다 어때요? 니엔 칭 젊어요. 왕 선생님이 너보다 젊어. 그런데 하이가 남아요. 이 하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기 하이 니엔 칭 너보다 더 젊어. 이렇게 와야 되니까 정답은 왕 라오슈 비니 하이 니엔 칭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싱거 싱거는 명사로서 성격이 되고요. 이악 이악은 형용사로서 똑같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로를 가져오게 되면 똑같이 라는 부사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끈 끈자는 전지사로서 뭐뭐와 그래서 그 뒤에는 대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요. 문제 한 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휘들을 살펴보니까 싱거 성격이에요. 워더 나의 이악 똑같다 끈 마마 엄마와 해요. 끈을 중심으로 대상 1과 대상 2가 있어야 돼요. 그럼 워더는 우선 어디에 붙을지 모르겠으니까 싱거를 명사 잡아보면 되겠어요. 성격이 뭐랑 똑같다 엄마랑 똑같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싱거 성격이 끈 마마 엄마랑 엄마와 그 다음 이악 똑같다 해요. 그럼 워더가 하나 남아요. 관용어가 되는 거죠. 붙을 수 있는 곳 여러분 어디 밖에 없나요? 심플하네요. 여기 앞에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워더 싱거 나의 성격은 끈 마마 이악 엄마랑 똑같아요 가 되면 되겠어요. 워더 싱거 끈 마마 이악 예를 들어서 이 이악 뒤에 또 다른 수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워더 싱거 끈 마마 이악 하오 나의 성격은요 엄마랑 똑같이 좋아요. 우리 엄마도 성격 좋은데요. 나도 성격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악 뒤에 다른 동사꾸라든지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없이 그냥 끝나게 되면 이악이 서술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빗자문 오늘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번에는요 또 다른 특수문 내용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오늘 배운 부분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